안녕하세요. 저는 뽀아저입니다. 얘는 뽀아뽀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장난감 리뷰 들어갑니다. 맞아요. 이거 소닉 스탈스랑 소닉 스탈스랑 여러분 소닉 스프레이션 어떻게 하지? 잘하는 것 같아? 일단 지금은 마앗 더블이랑 합치가 안되고 이따가 합치는 이따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우선 뽀아독님의 소닉 스탈스 소리를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고고! 소닉 스탈스가 2D가 완룡 되었습니다. 어때요? 어째되었나요? 소닉 스탈 하향이 간다 소닉 스탈 소닉스토리스 소닉스토리스 지금 여기엔 아주 많이 나와있는데 이게 거의 조리때문에 조리때문에 그런데 여기 또독님 진짜 좋아하던 또박 브이예요 진짜 목숨걸고 이걸 사고싶어했던 또박입니다 완성이에요? 네 완성 완성 이게 완성하긴 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그랜드 챔피언입니다 알파플러스가 챔피언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 마스터비 나도 3단합체라고 와 진짜 둘이 나란히 3단합체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랜드 챔피언 둘 다 3단합체보이세요? 3단합체보이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돼요 끊지마세요 평범한 아빠님 안녕 오늘은 오늘은 이 또박 리뷰 엄청 되게 해봤는데요 그리고 근데요 다음에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끝난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상은 뽀독님의 대화력으로 올라갈겁니다 또박보이 장난감 리뷰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아침부터 치고 뽀독님의 대화력 이렇게 합니다 요즘 뽀독님 진짜 되게 말을 잘하죠? 제가 특별히 막 혼내가지고 한겁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빨리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이 이 말투를 몇 번이나 하는지 자 좋아요가 힘입니다 우리한텐 그렇 그래서 안녕 친구들 코스믹파이어를 내 코스믹파이어를 막고 싶지 않으면 빨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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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